이거 이거만한 보조배터리가 들어간 엄청나게 엄청나게 비쌀 것 같다 한 6개 들어간게 한 2만원짜리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한 40알 이상 들어가겠는데 한 40알 이상 이런 이런 박스에다가 보조배터리를 구동한다면 아마도 먼 미래 먼 미래 이야기 같은데 이런거에다가 보조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이런 초코파이 박스에다가 이거 흔들어가지고 TV뽑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거 이거 TV뽑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거 잘하면 이용할 수 있겠는데 이거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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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번호가 잘 뽑힌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하면 아마 여기다가 여기다가 번호를 섞어가지고 하면 로또에 약간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 이거 비슷하네 이게 이 박스가 한 8,200만원 정도였던가 처음으로 샀을 때 그만큼 초코파이가 비싸네 초코파이가 좀 비싼 엄마 이거 여기 이거에다가 TV뽑기를 해보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해보라 하면 되겠다 마음에 안들든 마음에 안들게 찢어졌지 뭐 이건 뭐 가능하면 잘 안할까 이런 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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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